해멀 해적이 없네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?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텐 비밀이구요 어허 해적이 없다 해적이 없어 계속하고 싶어 해적이 그 똥맛이 있는 괜찮아요 누구는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유퍼맞이 없네 그린 사람이 없네 한마리 짓고 한마리 짓고 업 한마리 짓고 업 한마리 짓고 업 한마리 짓고 업 한마리 짓고 요구를 어우야 영이 영웅 써줄까? 그럼 누가 비슷한데? 둘 다 팔기 아깝다 그치? 이거 다 좋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3,3이나 3,5가 낫지 얘가 얘를 때려야 빙이 낫지 3분의 1 4,5가 낫지 소왕마나 가져가라 이놈아 소왕마나 가져가라 이놈아 내가 한 대 맞더라도 너에게 소왕마를 주고 말겠다 라는 의지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아 라팜 할때 소왕만 가져오면 너무 아파 쥐엣 쥐엣 어우 샷 쥐엣 내기도 그래 안 낼 수도 없고 쥐엣 수왕마나 가져가라 이놈아 소왕하네 Tales Extra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으아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레벨업 하고 싶은데요. 아 앞에 히드라를 공격 사가리. 욕심되지 말고. 일리가 있네 히드라는. 없는데요. 없으면 어떡해요. 없어요. 잘 나오는데. 잘 나온 것 같아. 6렙 짓고 하나 짓고. 잘 나온 것 같아. 센데 지금? 100% 느낌인데? 나도 주꾸미가 있다고 공격하라. 폭탄을 피해라. 아 어디 가냐? 아 개물덕아. 이게 바로 0.4%의 확률인가. 와 레벨업인데. 와 역전 4토로 가는 줄 알았네. 아 해적이 없는데 진짜 아쉽다. 갱들 할 때가 해적이 있어야 돼. 아 이거 그냥 1-1 버프 하나만 있으면 좋을텐데. 사는 거 말고. 기본으로 1마너 쓰면 버프. 2-1 버프 하나만 있으면 좋게 쳐다. 말도 안 되나? 정확한 위치를 한 번 보려볼까? 아 그래도 얘가 4톤을 쳐야 될 것 같은데. 와우 세다. 아니 4레벨 파일 왜 이렇게 세. 무력 붙였어야지. 아 왜 이렇게 세. 와아 와아 나는 못 싸우는데 상대 기자스 와아 와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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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순서대로 개 순서대로 와아 그걸 왜 미소 때려 아아 아아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 64%인데 새로운 하트인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보호막이 부족하다 더 세워놓자 이놈들 못 들어올게 아 자아 아아 아 지금 식사들은 다들 하셨나요 오 자아 떠나자 동의 바다로 오 오랩 가야지 음 생각보단 약하진않고 베이스가 용이라 용을 가긴 할건데 페어 맞추면서 찾아봐야죠 와아 와아 쉣 쉣 아 너무 좋죠 이거 맞춰나 맞은거 선빵 아아 개망했어요 아 안망했어요 개뿌리 흐흐흐흐흐흐흐 이길 수도 있겠다 이거 개절로 썩었네 이게 이게 이길 가능성 이게 이겼다 아우 개 아깝겠다 40% 쓰읍 이게 40%가 주꾸미가 죽느냐 안죽느냐 싸움이었던거 진짜 아우 아깝겠다 아우 성군이 2개나 아쉽겠다 성уль이 2시굿여 아으으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아이윤흐흐흐흐흐흐흐흐흥 아어씌흐흐 Nike 아 잘못했다 아 실수했네 아 아니네 맞네 상랩은 육랭룡 차차짜라차짠 요정도면 그래도 기본 베이스가 있어서 좀 세지 않을까요 하지만 2세다 99.8도 캔 뭐 개쎄 뭐야 아이고 오오오오오 죽었나요오오오오오 쎄셨는데 파수인들이 좋지 않으셨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럼 내가 6레비나 한번 찍어볼까 이거 무모하지 어떻게 보면 레벨업하는가 무모하긴 한데 여기서 다니나나 나니나인가? 이름이 뭐지? 나니나 아 나디나 나디나만 찾아도 세져가지고 나디나 대신에 구울 맞으면 답도 없더라고 걔 날목대기라 구울 맞으면 게임에 가더라고 40정도만 나오잖아 아 어린다 아 황금 리본되구나 아니야 황금 대기 빨리 잡아야되 아 늦었잖아 이제 아 아 아 안되는구나 아 아 살았어 로무 세다 하하하하 죽었는데 잘살았어 으굴하다 로무 세다 레벨업하면 대가지 뭐 다음은 로무 세다 자 대가는 7억 아 자 잡았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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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쌔겠는데 아 나 개날목대기라 아 이씨 안나오네 아 슬슬 한 갠데 진짜 구호런데맞은 게임 작산나는데 아 50%야 뭐야 저거 데미지 와 개잘겼네 아 싸움이 안 좋네 아 히드라요 히드라였는데 근데 뱅클도 약간 키우기 애매하더라고 애매하더라고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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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날라옵니다 또 날라옵니다 아이고 또 날라옵니다 아 구호막이 있는데 아이고 아니 왜 계속 날라와 한마리밖에 없는데 아 독성 발라주면 여기다 보호막 껴주면 좋긴하네 저게 간지러오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아 메타켈 아르가니스 동날개여 영원하라 아 아 아 아 아 아 독성을 발라주고 싶구나 귀요미 기계 로봇 이제 버려야 되겠네 독성만 어떻게 발라줘 아이 개 날먹댕이라 아 애매하네 애매하다 이길거같은데 느낌이 70도 뚫을거같은데 확률이 안나오는데 안돼 아 아 오오오오 야 한대로 들어오자마자 근데 개쎈게 나왔는데 애매하다 애매하다 비길 꺼내 이겼다 어 이겼다 아아 오른쪽 맞았으면 졌는데 이게 바로 볼바르 개 잡댕 잡댕으로 컷 아 비송도 있고 독성을 발라줘야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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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볼바르데 1등 가나요 다시 첨부 씌워줘요 적성 컷 저걸 잡아야 된다 리본 데어를 안 돼 리본 데어를 빨리 어 뭐야 이거 이겼잖아 끔금 개쓰레기가 두개 나왔네 당황스럽네 크으으rim 1등 볼바르 개잡 데으로 1등을 했 rebuild 이거 Font 전시인이 2마리나와서 당황했는데 이것이 바로 볼바르 개 잡댁 첨버들 희선